제가 지금 일라모 집애증 회장이었는데요. 사실 여기 옆에 제 얼굴이 사진을 보러 왔는데 팬분들도 됐어요. 할아버지 시작하죠? 너무 부끄러운데 그게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화요 응? 너무 맛있어 이거 핸드폰 있잖아요 지미츄 좀 알릴 수 있잖아요 우리는 지미츄 프레젠트의 전자가 아닌가? 지미츄에 블럭을 안 못하다가 됐잖아요 그리고 처음, 처음 파악산은 굉장히 긴장을 사실 많이 하고 있는데 그리고 너무 많이 반겨주시고 환영해주셔서 지금들이 사실 하고 melhor 재현 파이고 아파서 갑자기 파이의가 비밀 피해도 불편해요 진짜 날씨.. 맞죠 제가 진짜 여러분 제가 내가 시작 12 이제 넓어 recognised 여러분 지난 지난밥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Jared Goodwin 온도산 두 개의 공연 두 개의 공연 오늘 저희 일자에 found a book 참고해 고맙는 시간이었어요 아까도 얘기하지만 제가 밀란노도 처음 오고 행사 처음 정리하는 거여서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너무 즐거웠고 빨리 오고 싶어요 천천히 더 많이 찍어줄게요 빨리 오고 싶어요 천천히 더 많이 찍어줄게요